오늘은 2페이지에 렐레, 도도, 시, 도, 시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는 2번줄의 3플렛입니다. 이것을 3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이었습니다. 3번 손가락으로 잡고 렐레, 도는 뭐가 됩니까? 2번줄의 1플렛이죠. 도도, 시는 그냥 치면 2번줄을 시가 됩니다. 시, 도, 시 그래서 2페이지에 처음을 해보면 렐레, 도도, 시, 도, 시 이렇게 되죠. 맨 끝에는 콩나물 머리가 흰색인 것은 2분음표로 말았습니다. 까만색의 4분음표의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렐레, 도도, 시, 도, 시 그 다음에 3번줄 음계 연습이 되겠습니다. 3번줄 음계 연습은 3번줄을 그냥 치게 되면 솔이 됩니다. 솔, 여기 솔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3번줄의 2플렛을 잡아주면 라가 됩니다. 라, 이렇게 좀 자, 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2번줄을 그냥 치면 시가 됩니다. 라는 3번줄의 2플렛 3번줄을 그냥 치게 되면 솔 그래서 3번줄 음계 연습 첫 번째 줄은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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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랄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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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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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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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랄랄랄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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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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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랄랄랄라 시시시시 랄랄랄라 솔솔솔솔 그래서 연주를 해보면 랄랄랄라 시시 랄라 솔라 솔 다시 다시 되겠죠? 이제 마지막 4번줄 음계 연습을 보면 4번줄을 그냥 치게 되면 레가 됩니다. 여기서 됐다. 랄랄랄랄랄랄랄랄미미미파파파파파 미미미미랄랄랄랄랄랄 미는 4번줄에 2플렛을 잡으면 미가 됩니다. 여기가 미입니다. 그냥 치면 레 2플렛을 4번줄 잡으면 미 바로 옆에를 잡으면 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미봐 미는 2번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파는 3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줄을 연주해 보면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페이지였습니다.